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들려드릴 작품은 이은집 작가님의 단편소설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의 작가 이상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은집 작가님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71년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등단했습니다. 저소로는 후예, 스타 탄생, 통일절, 통일가족, 통일남북, 청산별곡 등 35권을 출간했습니다. 현재 한국분인협회 부이사장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머리가 없는 사람 이은집 오전 7시 월요일 김선생, 당신은 한주일의 첫날을 시작하기 위하여 오늘도 방송국의 시보처럼 정확한 아내의 체근을 받고 역시 단 1분만이라도 더 눈을 붙였으면 적어도 1kg의 체중은 불어나리란 아쉬움 속에 일어나야만 했다. 그리고 예의 습관대로 변수에 가기 위하여 잠옷바람으로 어제 석간신문의 아랫도리를 찢어지고 방을 나섰다. 사고는 그 순간에 일어났다.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김선생, 당신이 문의와 신성일이 거의 반나인 채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찢을 때까지도 김선생, 당신은 닥쳐올 그 불상사를 전혀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와서 김선생, 당신의 아내가 한옥의 방문을 본떠 위에다도 문고리를 장치하려고 옷을 쳐박았기 때문이란 일책은 부질없는 일이다. 분명히 석축으로 대지를 높였을 것이고 가시 철망을 쓴 벽돌 땀을 둘렀을 텐데도 밤손님에게 당하셨다는 유명인들의 기사가 아니래도 이 서울이 얼마나 안심할 수 없는 도시인가를 김선생, 당신의 아내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녀는 단지 예방책을 썼을 뿐이다. 문제는 오히려 김선생, 당신에게 있었다. 방문의 높이가 이마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벌써 이 집에 새를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김선생, 당신은 오늘 월요일 아침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조금만 머리를 숙였더라도 멀쩡히 모면했을 일이다. 그토록 정통으로 이마를 못해 짓짓고 찢어지다니. 김선생, 당신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꿈이 아닌 이상 이미 상처난 이마가 원상태로 돌이켜질 수 없는 일이다. 그보다 김선생, 당신은 어서 병원이나 찾아가야겠다. 아내의 당황과 자책에도 불구하고 이마에서는 계속 새빨간 핏물이 흘러내리니까. 과연 김선생, 당신은 아내가 틀어막아준 수건을 움켜잡고 대문을 뛰어나갔다. 그리고 병원이 바로 골목밖에 있어준 것을 처음으로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의사는 이 너무 일찍 일할 수 없는 아침에 돈벌이를 놓고 그러나 신나는 반응은 아니었다. 어쩌면 수도가에서 맨손체조를 하기엔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하여 대신 이불 속에서 마누라의 저통을 주무르다 나온 탓인지도 모른다. 김선생, 당신이 화가 난 것은 그러나 그 때문이 아니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것도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일로 해서 지각을 하겠다는 예상에서였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결근과 지각이 얼마나 상사나 동료들에게 치명적인 불명예인가 하는 것은 경험으로써 익히 아는 바이다. 헌데 김선생, 당신의 화는 곧 놀라움으로 바뀌어졌다. 응급치료를 위해 이마에 틀어막았던 수건을 떼어버렸을 때 김선생, 당신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으니까. 천만에 아파서는 아니었고 말했듯이 놀라서였다. 자제력, 3년이란 군대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 주었던 저 자제력이 김선생, 당신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덕택에 다행히 소리는 억류했다. 하지만 김선생, 당신은 그 순간에 아찔하던 전율을 지금도 이처럼 쾅쾅 뛰어대는 심장의 고동으로써 증명하고 있다. 오전 7시 30분 김선생, 당신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시각은 김선생, 당신이 용변과 세면을 마치고 막 밥상 앞에 앉았을 때이다. 그러나 오늘 김선생, 당신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해서 이제야 변수에 가는 일부터 시작했다. 서둘러야 한다. 서둘렀다. 보통 15분 내지 20분 동안 누리던 흐뭇한 패설의 기쁨을 오늘은 고작 5분으로 단축했으니까. 면도를 곁들이던 월, 수, 금의 세면도 양치질과 물수건만으로 이마의 상처 때문에 간소화했다. 하긴 세상도 간소화돼 가고 있다. 가정일의 준칙도 민원서류 처리도. 여보, 지각하겠수. 김선생, 당신의 아내는 그러나 더욱 간소화를 타고쳤다. 사실 겉보기엔 붕대를 조금 오려대고 반창고를 두의자로 붙였을 뿐이 상처니까. 결근 같은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김선생, 당신도 지금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인지라. 머리에 두어 번 빗질을 하는 것도 심지어 바바리를 걸치는 것도 있고 허겁지겁 직장을 향했다. 바쁜 건 김선생, 당신뿐이 아니다. 벌써 거리에는 요컨대 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소년소녀들, 도매꿈으로 노동자라 할 사람들. 그 밖에도 좌우간 저마다 웃은 일들을 가지고 있을 남녀들이 메워져 있으니까. 버스는 만 원이다. 매일 만나는 듯 싶으나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다. 김선생, 당신은 이제 서두른 보람이 있어 다른 날보다 10분쯤 늦을 뿐이다. 그 정도는 버스가 승객에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려서 직장까지 걸어갈 때 조금만 더 숨이 찰 것을 각오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다행이다. 다행이었다. 김선생, 당신이 교무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간부 회의를 마친 지도주임, 연구주임, 교무주임, 서무주임, 교감, 교장이 연극을 마친 배우들이 관객에게 인사차 무대에 의해 다시 등장이라도 하듯 교장실로부터 쭉 걸어다 왔으니까. 오전 8시 45분, 직원 조회, 김선생, 당신은 교무수첩을 펼쳐놓고 조회사항을 경청했다. 교무주임, 에, 중간고사가 17일부터 20일까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각 과목, 시험 문제를 늦어도 13일까지 출제하셔서 고사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인 관계로 운동장에서 승공 애국조회가 있겠습니다. 지도주임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자 직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각별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임, 학습 지도안을 15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번교사, 에, 금주 주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금주 주은은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실력 향상에 힘쓰자로 정했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자학자습, 수업 분위기 조성, 시간 엄수, 이상 세 가지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교감 에, 아까 지도주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지각이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이크, 나도 오늘 할 뻔했지. 김 선생, 당신은 역시 서둘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이마를 다쳐서 좀 늦었다마는 변명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런 변명을 안 하게 된 것은 더욱 훌륭하다. 김 선생, 당신은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마를 다쳐서 늦을 뻔한 것, 그리고도 안 늦어 다행스러운 것, 대체로 그런 생각으로 있다. 어느새 가을이 짐을 꾸려 막차를 타듯 허겁지겁 가버리는 것을 바로 교정의 은행나무 잎사귀에서 발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승공 애국조의 운동장 키 순서로 각반은 2열 종대, 검정 구두, 검정 스타킹, 감색 스커트, 감색 상의, 흰 칼라, 머리는 키밑 1cm, 왼편에 가르마, 오른쪽에 대빈을 꽂고 왼쪽엔 실핀, 요컨대 맨션 아파트처럼 해결화된 몸뚱이가 그렇지, 사격장의 타켓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다. 김 선생, 당신은 이 질서정연한 학생들의 정렬에서 엉뚱하게도 그런 연상을 했다. 그리고 조회가 시작되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을 때 조금 일찍 고개를 들었던 김 선생, 당신의 가슴은 또 한 번 쾅쾅 뛰었다. 아니, 하마터면. 아까 병원에서처럼 또 소리를 지를 뻔했다. 자제력, 고맙다. 이마를 다쳐서 아마도 눈이 깜빡 제 기능을 상실했었나 보다. 상처는 바로 양미간에 있으니까. 의사의 머리가 문득 안 보이던 것. 지금 학생들의 숙인 머리가 옷 색깔과 비슷하여 역시 없는 것처럼 착각된 것. 모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김 선생, 당신은 오늘 월요일 아침에 두 번이나 그런 혼돈을 일으켰다. 전에 없던 일이다. 오전 10시 10분 제2교시 수업이 시작되었다. 김 선생, 당신은 오늘 4시간 수업이니까 물론 이 시간에도 들어가야 한다. 이미 시간표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 김 선생, 당신은 교과서, 학습 지도한 분필을 출석 부위에 얹어들고 교실로 향했다. 들어갔다. 호호호호! 여학생 웃음이 해픈 여학생. 여자의 특징을 너무나 많이 가진 여학생. 김 선생, 당신의 상처는 여학생들의 웃음거리로 둔갑했다. 그게 웃음을 사다니. 김 선생, 당신은 지금도 신경을 쓰면 욱신거리고 쑤시는데. 아니, 신경을 안 써도 사뭇 아픈데. 웃는다. 자꾸 웃는다. 호호호! 신난다. 재미있다. 신나? 재미있어? 김 선생, 당신은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프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우습고 신나고 재미있다. 김 선생, 당신의 아픔은 그들에게는 웃음거리다. 웃음거리다. 야, 인마! 왜들 웃는 거야? 김 선생, 당신은 화를 냈다. 당연하다. 호호호! 여학생들은 더욱 웃어댔다. 역시 당연할까. 김 선생, 당신은 교과서도 표지하는 채 웃고 있는 너무도 웃어서 눈물조차 글썽한 여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을 위해서 김 선생, 당신은 이 학교에 발령을 받아오면서 비바람 속에서도 기어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들풀과도 같이 생명있는 열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다짐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화를 낸다는 것은 그 다짐에 대해 모독이다. 김 선생, 당신은 이제 겨우 그로부터 10개월도 안 됐으니까. 자, 그만 그만! 책을 펴요! 우리가 왜 웃었을까? 마치 그런 표정들로 이윽고 저들은 하나둘 책을 펼쳤다. 3. 소설 짓기 1. 소설이란 무엇인가? 교과서대로 하면 소설이란 산문으로서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는 가공적 사실을 서술하여 표현하는 문학의 한 장르이다. 장르 시간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건 당연하다. 헌데 김 선생, 당신은 갑자기 답답해졌다. 그럴까? 소설이란 과연 그런 것일까? 오늘은 9일이니까 9번 읽어봐요. 김 선생, 당신은 읽기를 시켜놓고 생각은 딴 데 있었다. 대학 시절, 체류탄으로 눈자유가 항상 충혈되어 있던 대학 시절. 그 시절의 김 선생, 당신은 소설이란 가공적이 아니었다. 기쁨이요, 슬픔이요, 즐거움이요, 외로움이요, 아픔이요, 좌우간 그런 것들이었다. 두 자리아이 귀에 백미만, 즉 전흥아를 책임지도 한 대가로 막걸리에 남아 왕창 치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거리를 질주하는 세단을 향하여 몸에 돌출부를 내놓고 한바탕 내 갈기는 만용을 부릴 수 있었을 때, 김 선생, 당신은 바로 소설을 실습했으니까. 연말 물가지수처럼 상승을 거듭하던 두 자리아이 귀의 성적이 갑자기 하락하는 이변을 보였을 때, 그래서 사모님은 새로운 강료, 가정교사를 임명하고자 특별회견을 자청했을 때, 김 선생, 당신은 또 다른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리하여 김 선생, 당신은 지금도 아주 감명 깊은 것으로 추억되는 추억이 하나 있다. 기껏 1.7미터 곱하기 0.5미터 김 선생, 당신이 누웠을 때 면적의 안식처를 얻지 못하여 캠퍼스의 뒷동산 숲에서 저 10월의 차가운 밤 미술과 몇 밤을 실갱이질 해야 했을 때, 체온 37도와 대기 7도와의 싸움은 김 선생, 당신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캠퍼스의 본관을, 도서관을, 시계탑이 있는 강의실을 비추던 서치라이트조차 동이 트자 피곤한 듯 눈을 감아 버렸는데, 김 선생, 당신은 끝내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으니까. 마치 학질에라도 걸린 듯 온몸의 뼛속에까지 스며들던 추위, 삼토압으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듯 대기는 그렇게 김 선생, 당신으로부터 부자비하게 체온을 역탈해 갔다. 하지만 김 선생, 당신은 그때 저 프랑스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의 별을 실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중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을 뜬다. 김 선생, 당신은 이때까지 밤하늘이 그렇게도 유난히 깊고, 별들이 그렇게도 찬란하게 보인 적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김 선생, 당신의 눈이 그토록 빛을 낸 것도 처음이었다. 선생님, 다 읽었어요. 응, 응. 돌아왔다. 김 선생, 당신은 저 캠퍼스의 숲속에서 황급히 돌아왔다. 비바람 속에서도 기어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들풀과도 같이 생명 있는 열의를 다짐했으니까.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면 157페이지의 첫째에서 둘째 줄에 밑줄을 그어요. 바로 그것이 소설의 정이니까. 소설이란 산문으로서 인간 사회에 있을 수 있는 가공적 사실을 서술하여 표현하는 문학의 한 장르. 그런데 김 선생, 당신의 말은 무심히 입속에서 튀어나와 호공중을 맴도는 느낌이다. 가슴 밑 바닥에서부터 생명 있는 열의와 부딪혀서 나와야 할 텐데. 따라서 김 선생, 당신의 꽃은 교묘하지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하다. 물을, 거름을, 햇볕을 주지 않아도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대신 향기도, 꿀도, 벌도 날아들지 않는. 오전도, 오후도 아닌, 열두시. 김 선생, 당신은 계속된 두 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방금 교무실로 돌아왔다. 목이 아프다. 조화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결혼을 한 이후 여학생들의 김 선생, 당신에 대한 인기는 매일 바뀌던 책상 위에 꽃이 행방을 감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업시간이면 벌통속처럼 소란스러운 현상으로서 대목이 지났음을 반영했다. 이제 생각하니 김 선생, 당신이 조화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인 것 같다. 김 선생, 전하여! 교감, 출군부, 교무일지, 주번일지, 기울부일지, 양호일지, 당직일지, 특별구역 청소일지, 학급일지, 기타 각종 서류와 공문 및 기한지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교감이 수화기를 든 채 김 선생, 당신을 향하여 짐작이 가는 미소를 띄고 있다. 네, 네, 미스 아닐 거다. 미스 아니었다. 저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일곱시에. 안 되겠는걸. 김 선생, 당신은 이마에 상처를 생각하고 딴처했다. 그럼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는 찰칵 끊겨졌다. 언제나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또 끊어버리는 것도 미스 안이었다. 김 선생, 당신은 애매하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미스 안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떤 단안이 절실히 요망되었다. 그러나 오늘도 또 애매하게 돼버렸다. 다시 그녀가 전화를 걸어오고 만나고 그리고 얘기를 할 때까지는 미결이니까. 미스 안. 3년 동안의 군대 생활에 있어서 그 공백기를 메꾸어준 유일한 여자. 미스 안. 동기. 그녀와 만나게 된 동기. 주간지의 팬팔란. 김 선생, 당신은 그때 무엇인가 절박하였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욕헌데 생활의 전부를. 그렇지. 아까 승공 애국조회가 생각 키운 맨션 아파트처럼 흑일화된 규범 속에 김 선생, 당신을 밀어넣어야 했으니까. 미스 안은 그 주간지의 팬팔란에 운 좋게 한자리 끼어든 김 선생, 당신의 군으로 파란 글씨의 꽃봉투를 보내왔었다.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준의, 소의, 중의, 대의, 소령, 중령, 대령. 이런 계급에 성만 붙여 호칭되고 또한 그것으로 족하던 그때, 그것은 하나의 감격이었고 신선한 바람이었다. 따라서 김 선생, 당신이 첫 휴가 때 다시 말하여 그녀와 처음 만나서 해가 지기도 전에 여관을 다녀온 것은 매우 당연했다. 진정한 여행이란 갑자기 훌훌 떠나버리는데 멋이 있듯이 남녀의 섬광은 아주 돌발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김 선생, 당신이 이 여자와 헤어지리란 추측이나 혹은 영원히 결합될 전망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다. 미스 안 그녀 역시 김 선생, 당신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일단은 서로가 서로의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보다 나은 조건의 상대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만 3년에 약 2개월이 모자라는 동안 김 선생, 당신은 정기휴가 3번, 보상휴가 2번, 서무계에서 담배값을 앵겨서 얻은 가라쫑에 의한 주말 특별 예박 5번, 도합 10번을 서울에 나올 수 있었다. 그것은 미스 안을 만난 해수보다 2번 적은 숫자다. 상병 때 크리스마스와 제대특명 후 취직원서 전달차. 그녀가 김 선생, 당신에게 부대로 면회를 왔었으니까. 12번의 만남. 김 선생, 당신은 그와 관련하여 12개 여관의 이름들이 떠올랐다. 용궁처럼 처음 만난 날 갑자기 쏟아지던 비를 피할 겸 들어갔다가 그래서 등천까지 해버린 여관이었다. 고향, 풀립을 따서 소급장난을 하던 시절을 그리며 애틋한 순간을 가졌던 곳이다. 서울, 순전한 본능적인 욕망 때문이었다. 추억, 먼 훗날을 위해 앨범 사진을 찍듯이 그런 기분으로 즐겼다. 청량리, 기차 시간을 놓쳐서 다음 차를 기다릴 겸이었다. 대경, 그냥 헤어지기가 어쩐지 섭섭했다. 춘천, 주님의 탄생. 1989도를 기념하는 그녀의 면회 탓이었다. 동보, 옆방에 단발머리와 함께 든 깎아숭이 고등학생한테 칠 수 없어. 김 선생, 당신이 저 논산훈련소에서 사격에 불합격하고 오르내렸던 눈물 고지보다 더한 경을 쳤던 변두리였다. 비원, 어느 날 연상군이 야외 소풍을 나갔다가 말의 후벅진 모습을 보고 어쨌다는 식으로 고궁숲 산세들의 충동이 계기가 되었다. 전원, 에덴 동산이 그리웠다. 소양, 먼 길에 취직원서를 가져온 그녀의 성의가 괘씸해서였다. 산장, 제대 기념으로 가장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마련한 밤이었다. 헌데 김 선생, 당신은 이와는 관계없이 오늘날 결혼을 해 있다. 말했듯이 서로가 가능성을 찾았기 때문이다. 미산에게는 유학까지 마친 사람이 나타났고 김 선생, 당신에게는 부모가 첨가하는 자리가 나섰으니까. 인물, 학력, 건강, 가정, 경제 이상 결혼의 5대 조건 어느 항목에도 완전 자급자족을 하고 남을 아네. 따라서 김 선생, 당신은 그녀가 돌아서 버린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벌써 취직이 되어 단칸방이나마 전세도 얻었고 간단한 부엌 살림까지 마련한 터에. 구태여, 혼자서 고생한댔자 누가 표창할 것도 아니었으니까. 잘했다, 김 선생. 당신의 결론이었다. 남녀의 관계란 결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경험을 얻기 이전에. 미스 안도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켰다. 다방에서 혹은 고궁에서 김 선생, 당신과 미스 안은 용궁, 고향, 서울, 추억, 청량리, 대경, 춘천, 동보, 비원, 전원, 소양, 산장 시절을 재현할 모의를 하니까. 허나 이미 되돌려 놓기엔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음을 김 선생, 당신은 잘 알았다. 7시에 만나자는 그녀의 제의가 난처했던 것은 이마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이젠 김 선생, 당신의 생각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탓이었다. 밤, 아니, 어둠의 욕망보다도 김 선생, 당신에게 그러한 본능을 유발시키기에 앞서 쌀과 연탄과 콩나물값을 계산하는 쓰레기차의 방울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내가 청룡팀의 골키퍼처럼 잔뜩 버티고 있으니까. 오후 1시, 하루에 3번씩 먹기로 마련된 중에서 가운데 점심시간이다. 김 선생, 당신은 도시락을 꺼냈다. 계란후라이, 시금치 무침, 장조림, 쇠고기, 김치 등 영양가를 고려한 반찬이 서로 먼저 선택되기를 바라듯, 아니, 이래도 내 정성을 모르겠어요 하는 아내의 표정으로 모자이크되어 있다. 아이, 요점 요렇게. 피 선생, 옆자리에 앉은 피 선생이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김 선생, 당신의 도시락을 감상했다. 국전의 대통령상 수상작품이라도 대하듯 경의의 눈길조차 띄우며다. 함께 드시겠습니까? 임신 5개월이니까 입덧은 지났을 터이고 김 선생, 당신은 다음 순간 이 여자가 우력에 남다른 취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여름방학 전 1학기 성적이 60점 미만, 다시 말하여 딱 제 예비군이던 반 학생들의 학부모를 호출했었다. 그때 부단임인 김 선생, 당신의 몫으로 일금 천원에 피 선생을 통하여 수교되었을 때, 그러나 그녀는 일체, 불문에 붙였으니까. 허허허, 어디? 피 선생은 손가락으로 골고루 집어먹었다.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먹었다.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무력뿐인 피 선생. 무력을 뽑아내면 머리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피 선생은 김 선생, 당신의 반찬을 거의 반이나 합법적으로 빼앗아갔다. 김 선생, 당신이 함께 드시겠습니까? 했으니까. 선생님, 편지예요. 막 점심을 끝났을 때 서무실의 급사가 김 선생, 당신에게 고향으로부터의 편지를 배달했다. 지난 추석 때 송금한 답장 이후 처음이다. 추수도 끝났으니 쌀이나 두어짝 붙여주마. 아니면 금년에 김장거리가 흉년이라는데 고추나 몇 끈 가지고 갈란다. 그러나 김 선생, 당신의 그러한 기대는 보기 좋게 묵살되었다. 우식에게 그간 어떻게 지내노냐. 이곳 부모는 별거 없나니라. 연이 나홀 동산안 풍연이 남아 참 좋은 돈자리가 하나 나서서 붙자 불가한다. 뭐니뭐니 허여도 땅에 묻는 것이 제일이니라. 그러니 너의 생편도 어렬 것이나 오만 원만 보조 바라노라. 순간 김 선생, 당신은 뿌린 자는 거두리라는 성경기절을 생각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팔아올렸으니까 이제는 보충해야 한다. 구리게놈 서마지기를 내놓았으면 너도 그만큼 성공했으니 존에서 태어나 서울의 고등학교 선생이 됐으니까. 그로에서 김 선생, 당신은 김장 보너스를 100% 잡고 갯돈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과 기성복 판매장에서 구입하려던 코트를 취소해도 기어이 만 원 한 다발은 부족일. 이 예상을 초월한 재해나 다름없는 지출에 주음하여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후 3시 30분 김 선생, 당신은 월요일, 오늘 분 주당 24시간 중 6분의 1인 4시간 수업을 완전히 마쳤다. 그리고 김 선생, 당신이 어쩌다 잊고 있었던 이마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한 것은 지금이었다. 가끔 경험하는 일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김 선생, 당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과 감정들은 하나씩 야금야금 빠져나가서 텅 빈 항아리처럼 공허해지는 적이 있었다. 그때 김 선생, 당신은 머리가 흡사 남의 것처럼 멍한 느낌이었는데 아차, 그리고 보니 김 선생, 당신이 오늘 아침에 이마를 다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그러한 상태가 고착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김 선생, 당신은 교원 임용 고시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고 그리하여 이 학교에 부임한 일에 대학 시절에 저 솔숲에서 있었던 추억과 같은 것이라든지 두 자리 아이큐를 책임지도 한 대가로 막걸리에 취할 수 있었을 때 그래서 거리를 질주하는 세단을 향하여 몸에 돌출부를 내놓고 한바탕 내 갈기는 만용을 부리는 따위는 이제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다만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길가 구멍가게의 재고품처럼 대색해버린 낡은 지식과 감정들을 꺼내어 학생들에게 울고 먹어 왔을 뿐이니까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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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존, 생존, 생존 그 밖에 김 선생,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15일이면 4만여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이 여축 없이 들어오겠지 2년 만기에 30만 원짜리 적금 30만 원 20만 원짜리 아내의 갯돈 17만 6천 원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만여 원쯤인데 김 선생, 당신과 아내는 1년 12달을 항상 그것을 가지고 주식, 부식, 예식, 조미료, 기업품 가사운영비, 비복비, 주택, 비품, 연료, 전기, 수도, 의료 위생, 문화비, 통신, 교통, 세금, 공공요금 교재, 잡비 항목으로 찍고 쪼개고 가르느라 여념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김 선생, 당신의 생활 아니 생존이 저 꿈이나 의식의 흐름을 표출하는 단색의 모노코롬 화면처럼 빛을 잃은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였다 답답하다 허전하다 아쉽다 무언가 그 무엇인가 김 선생, 당신의 마음을 꽈르르 익사시킬 신나는 후련한 것은 없을까 한 잔 마신다 이튿날의 두통과 컨디션 걱정이 앞장선다 영화 구경 두 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돈 주고서 울고 짜고 한숨 지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친구를 만나 커피값은 네가 냈으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주판알이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건드린다 정말 한여름의 소낙비처럼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것은 없을까 따라서 지금 김 선생 당신이 머리가 아픈 건 이마를 다쳤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후 5시 김 선생, 당신은 교무실을 나섰다 관례로는 30분쯤 더 어물쩡 거려대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김 선생, 당신은 이마를 다쳤으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사고라기보다 용건은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전화 김 선생, 당신에게 또 전화가 걸려왔으니까 마 교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교감은 이번엔 아주 황급히 마치 고기가 불린 낚싯대를 채듯이 그렇게 김 선생, 당신을 불러들였다 네? 뭐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김 선생, 당신이 놀란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 자식, 그 놈, 그 새끼 그, 그가 죽다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군대까지 같이 갔다 왔고 나중에는 교사 임용 고시조차 함께 치루어 8년까지 똑같이 이 학교로 받았던 그러나 지난 9월 2학기 초에 타교로 전출간 R이 허, 김 선생, 당신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그렇게 말문이 막힌 채로 김 선생, 당신은 R의 집을 찾았다 서로의 성기의 길이 둘레 하룻밤의 사정해수까지 아는 단짝 친구였으나 군대에 있을 때 단 한 번 김 선생, 당신은 고향이 시골이라서 논산 훈련소를 마치고 배출될 때 서울을 지나게 되었는데 인솔자에게 몇 분씩을 거두어주고 하룻밤의 자유를 할애 받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김 선생, 당신은 무일푼이었고 결국은 R의 집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서 알게 된 R의 그 산 꼭대기에 독버섯처럼 달라붙은 판자집을 오늘 다시 찾았다 흙빛으로 떠 있는 R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젊은 모습 같은 R의 뇌 동생이 김 선생, 당신을 맞았는데 그녀들은 용케도 3년 반 전에 김 선생, 당신을 기억했다 김 선생, 당신은 한 칸을 둘러나는 R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체는 그곳에 있었으니까 헌데 관을 떠들어 본 순간 김 선생, 당신은 하마터면 뒤로 자빠질 뻔했다 머리가 없는 R 그는 머리가 없었으니까 에휴, 죽어도 곱게 법죽고 글쎄 기차에 R의 어머니가 말라붙은 눈물을 닦아내며 김 선생, 당신에게 하소하는 자초지종은 김 선생, 당신의 학교에서 전근한 후로 R은 완연히 증세를 나타냈는데 이 지구가 금방 산산조각이라도 날 것처럼 불안에 떨다가 소중한 무슨 보물이라도 잃은 양 온 집안을 집안이래야 형식상의 안방 옷방 부엌이지만 배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머리를 찾아야 한다고 중얼대며 아침에 나갔다가는 통금 시간이 다 돼서야 들어왔다 신학년도가 아닌 2학기 초에 그것도 5년 만기의 인사교류 원칙을 전혀 무시하고서 R의 전출이 결행된 것은 바로 그와 유사한 이유들 때문이었으니까 김선생 당신은 그런 이야기에 아까처럼 또 놀라지는 않았다 R 그는 이 학교에 부임해 올 때까지는 김선생 당신과 거의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다 헌데 그는 아주 빠르게 어떤 리토마스 시험지 같다거나 할까 반응을 일으켰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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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반복되는 생활에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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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극성스런 소란에 R은 눈은 뜨고 있었으나 줄이개의 기능이 의심스러웠고 입에서는 계속 말이 쏟아져 나왔지만 거의분법에 어긋났다 동그라미 그 무렵에 생긴 R의 별명이었다 누군가가 약간 돌았다는 뜻으로 붙였을 거였다 그런데 이런 시체를 굳이 집 안으로 끌어들인 아래 어머니는 다음 순간 김 선생 당신은 진짜 동그라미를 보는 섬짓한 기분이 되었다 가만있자 그러고 보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그라미인 것은 아닐까 김 선생 당신은 또 다음 순간에 활짝 놀랐다 어쩔 수 없이 거대한 힘에 의해서 삐걱삐걱 돌아가는 듯한 저 사회의 소용돌이 거기에 휩쓸려 빙글빙글 인간들은 동그라미가 돼 가고 있다 이제 김 선생 당신은 또 머리가 아파왔다 아니 어지러웠다 그래서 김 선생 당신은 아래 어머니에게 내일 다시 오겠으며 장례에 대해서 몇 마디 붙고는 여우가 제 굴이라도 찾기 힘들 그곳을 빠져나왔다 오후 일곱시 김 선생 당신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래의 일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러나 어김없이다 저녁 식사를 하자 그런데 얘의 이마가 또 아파왔다 아니 사뭇 쑤셨다 밥을 먹느라 아기 운동을 해서 머리가 진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 선생 당신은 참아내기가 힘들었다 약을 갈아 붙여야겠다 거울 앞에 서서 김 선생 당신은 이마에 반창고를 떼었다 순간 섬뜩한 감각과 함께 김 선생 당신은 아찔했다 으흑 그리고 하마터면 이런 비명을 지를 뻔했다 머리 머리가 보이지 않아서였다 아침에는 아침에는 의사와 학생들에게서 두 번씩이나 착각했었는데 이제는 김 선생 당신에서다 여보 왜 그러우 다행히 아내의 재빠른 동작이 뒤로 쓰러지려는 김 선생 당신을 아랫목의 이불 속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는데 김 선생 당신이 오늘 마지막으로 또 소스라친 것은 저 머리가 없던 알 그가 갑자기 화학 눈앞으로 클로즈업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순간 김 선생 당신에게 전혀 뜻밖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김 선생 당신에게는 지금 이토록 아플 수 있는 머리가 있지 않느냐 비록 저 솔숲의 추억이나 세단의 만용은 다시 재현시킬 수 없는 즉 꿈이라 불러 좋을 것들은 제 새어나가 버린 텅 빈 머리지만 그러나 김 선생 당신은 아직 그러한 산새들이 둥지를 틀었던 유적을 보존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김 선생 당신이 학생들에게는 들꽃을 생활에서는 무지개의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은 아주 당연했다 그리고 미스 안의 전화는 앞으로 받지 않아도 될 터였다 그 뿐이랴 피 선생에게는 내일도 도시락 반찬을 실컷 먹여주자 뭐니뭐니 허여도 땅에 묻는 것이 제일이니라 르르의 금년 겨울에 코트를 걸치는 수고는 단념해야 할 것이고 만여어는 더욱더 찢고 쪼개고 가르고 함에 틀림없었다 지금 김 선생 당신은 이마의 상처에서 아침처럼 또 다시 새빨간 핏물이 흘러다왔으나 머릿속은 오히려 뚜렷하게 맑아졌는데 저 한 줄기 생수가 지심을 뚫고 솟구쳐 나오듯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증거였으니까 고맙습니다